펀드에도 맛집이 있다. 맛집 같은 펀드만 쏙쏙 골라 5분만에 구워드립니다. 오늘 5분에 구울 펀드는 AB 미국 그로스 펀드입니다. 여러분, 맛집 고를 때 여러분은 뭐부터 확인하시나요? 바로 별점입니다. 맛집 고를 때처럼 펀드 고를 때도 별점처럼 쉽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등급을 보셔야 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 펀드가 되려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이 보장되어야 해요. 오늘 구워드릴 펀드, 수익률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그 펀드. AB 미국 그로스 펀드는 1등급을 받은 펀드인데요. 이렇게 1등급을 받은 펀드, 어떤 기업을 다 받는지, 무슨 전략으로 돈을 버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푸딩앱의 제로인 등급과 수익률 탑 펀드 리스트를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구울 펀드가 해외 주식형 리스트에 있네요. 펀드의 이름만 다 이해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펀드 이름에서 주목할 것은 그로스, 재간접입니다. 첫째, 그로스를 보면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째, 이 펀드는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간접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는 더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이미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에 한 번 더 분산 투자하니까요. 이 펀드의 자산 구성을 볼까요? 집합 투자 증권이라는 게 무려 96.84%를 차지하는데 이게 바로 이 펀드가 투자하는 또 다른 펀드, AB 아메리칸 그로스 포트폴리오입니다. 나머지는 이 펀드에 투자하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또 다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펀드가 담은 탑10 기업을 확인하려면 투자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C,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 IT 기업이죠? 역시 성장주 포트폴리오인 만큼 기술주의 비중이 크네요. 오늘 이 펀드를 구울 때는 어떤 레시피를 사용할 거냐면요.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눠서 탑10 종목을 볼 거예요. 성장주랑 가치주는 쉽게 말해 가격이 좀 비싸지만 더 성장할 만한 주식, 성장 가능성은 낮지만 저평가된 좋은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들이 뭔지 함께 보며 레시피 비밀을 파헤쳐 보아요. 성장주부터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스닥에 상장된 테크 기업이에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관리까지 하는 회사죠.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사업 디지털화 수요가 강해지며 매출이 더 성장하고 있어요. 알파벳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쓰는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의 자회사들이 모여 설립된 기업 집단이에요. 영업, 투자, 주주환원 다 잘하는 만능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 또한 디지털화의 수혜주예요. 코로나로 더 빠르게 확대되는 온라인 광고 수요 덕분이죠.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중개 회사예요. 최근에는 007 제작사 MGM을 인수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콘텐츠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2020년 6월 기준 월, 시일 사용자가 27억 명에 육박하는 거대 SNS 기업입니다. 최근에 미국 해지펀드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아마존에서 페이스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은 일명 FAAMG로 불리는 초대형 테크 기업 멤버인데요. 이 기업들 모두 테크 섹터에서의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아주 훌륭한 실적과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치주를 볼게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미국 최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그룹으로 세계적 고령화로 인해 유망한 사업 분야에 있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우상향 중인 종목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대표적인 미국 주식입니다. 특히 바이든이 집권하며 수혜주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주식입니다. 이자카드는 2만 천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합작해 만든 기업으로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회복일 땐 가치주가 주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4월 주도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조에티스는 생소하시겠지만 화이자로부터 분사된 반려동물과 가축을 위한 의약품 및 백신 생산 기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누린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엔 중국에서의 매출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홈디포는 미국의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디자인 도구 판매업체입니다. 이는 다우존스 30개 기업 중 하나인 초우량 기업입니다. 역시 팬데믹 기간 동안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주택시장의 열기로 향후 성장이 주목되는 종목입니다.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 이 펀드는 성장주를 주력으로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성장주와 가치주 비중을 리밸런싱하며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는 펀드예요. 요즘 금리가 올라 가치주가 상승할 것을 대비하여 가치주 비중도 높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 펀드를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실제로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펀드푸딩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펀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것 같으신가요? 나의 투자 스타일, 가치관과 맞는 펀드를 찾아 나의 투자 부캐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